오영이린 단원 오영이린 단원 오영이린 단원 오영이린 단원 오영이린 단원 오영이린 단원 아르바이트 알바가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저가 좀 항이 좋다고 다들 날리세요. 트리안의 콩칼라 피기 시작했어요. 트리안의 콩칼라 리커트 로드게시 로드게시 알바 원종 제이킨시 바리시 카틀레아 카틀레아 워크리아나 세롤 여동비 설화 노명 싱구인티나리오 화카미 노벨리로 식양 요거는 프리물리엄이구요. 요거는 거미난 아니아니아니아니 거미난 아니고 큰일 났습니다. 세른바데니얼 거미난 했었고 피린아이들은 다 가지고 왔었어요. 아너스몸 아너스몸 알바 파리시 알바 파리시 아플리엄 프리물리엄 라오스 요거는 아너스몸 무늬종이요. 꽃은 같은데요. 향도 같은데 입장이 요렇게 무늬이구요. 호야도 되더라구요. 왜 이런게 호야가 있냐고 이러시고 인터메디아 아키니 세롤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왔어요. 요거 노벨리오 노벨리오 이번에 향핀거요? 어 노벨리오 티포 썸머로즈 곱하기 아말리에 루마샤파이브에요. 향이 이번에 대만에서 온 아이들이죠. 와우 향좋아요. 요 향한보세요. 찍혔어요. 오면서 들어올 때 찍혀가지고 네. 이렇게도 제보 똘망똘망하게 펴줘요. 네. 해그린나노 그렇게 해서 오바마가 지금 요거 세송이가 폈잖아요. 요쪽에서 그런데 이쪽에서 지금 두송이가 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칼라가 네. 많이 다르죠. 네. 독특합니다. 네. 향. 좋아요. 근데 향이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요거는 철피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이 철피 하나 안가져가셔서 하나 있었어요. 헤헤헤 네. 요거 내놔 내 스타 여러분. 네. 네. 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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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 요거에서 계속 막혀요. 이거를 카타세텀으로 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크리타섬. 네. 크리타섬인데요. 요게 하나가 처음으로 펴주더라구요. 프리물리엄 알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게는 풀처럼 알바. 우와. 이게 지금 원래 여기 폈었잖아요. 여기도 펴있어요. 그 다음에 아필름. 아필름이 아마 베트남산이지 싶어요. 베트남. 그러니까 지역마다 같은 아필름이라도 컬러가 조금 다르죠. 완전 제가 그냥 여기 많이 방문객들 오시고 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왜 해그린 소식이 없어요. 이러신거에요. 이게 크리타섬이에요. 여러분 크리타섬 요거를 요거를 요 포트를 요기에 지금 3포트인가 5포트인가를 제가 넣어서 이렇게 해고에 해놓았거든요. 얘가 꽃이 피면 지금요. 다 꽃대에요 여러분. 다 꽃대에요. 예쁘겠죠? 로드게시 나팔슨소꽃 시경 판다. 명왕소꽃은 아직 꽃 소식이 없습니다. 요거는 오크리아나 무명이에요. 네 네 네. 오락테오슨. 우리는 많이 봤다 하더라도 크리사.. 크리톡스 큰일났습니다. 바로 만들면 안됩니다. 스카브링크 폈어요. 스카브링크가 얼마나 향이 좋은지 정말 조그만 아이가 엄청나게 향이 강하거든요. 네. 젠킨씨. 요거는 1월성요. 1월성 요거는 컬러가 유난히 이뻐요. 네네네네. 유난히 이뻐요. 벤시클리아. 조금씩 가져왔어요. 여기 사람들 보시라고. 여기는 라오스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타이완. 세일앤바데니 알바하고요. 알바 가까이서 보게되네요. 알바하고 같이 있는 아이. 그 다음에 저기 걸 데가 없어가지고 오기는 완전 저러고 있고요. 차이나 드릴. 호적. 그 다음에 거미난 여러분. 요거 산 제품이에요. 이번에 레드하고 음. 또 잊어버렸다. 레드하고 음. 카이와산과 그 오와요. 요거는 시치스. 브락테오섬. 요 올해에는 꽃들 두개 나왔어요. 그때 하나 나왔고. 군주도 조그만한거 하나 해놨고요. 지구페달론. 루이센드포에요. 지구페달론 그때 핀거 하나 여기 왔거든요. 지구페달론 루이센드포. 여기 이름표를 지금 안달아놨는데 여기는 향이 좋다고 이렇게 많이 좋아하세요. 추격. 네. 요렇게 폈습니다. 마이보이. 요거는 빅레드. 그 다음에 쟹퀸시. 레이. 엉. 로우드게시. 하필리엄 타리시. 여러분. 이거 저 삐졌어요. 이거 여러분들께 제가. 어. 세일했는데 이제 세일 안 할거에요. 판매 안 할거에요. 판매 안 할거에요. 편매자체를 안 할거에요. 이게 이쁜거라니까. 홍고축제는 올사일라인 요거는 프레스탄스 요거 싱쿠엔테나리오하고 가하카미하고 아이스톤필드하고 싱쿠엔테나리오인데요 요게 지금 하나가 피기 시작해요 요거도 세롤리예요 요게 하다보니까 교부치 필드가 하나 있더라구요 요거는 호접란 원종호접만리 요거 산채품 거미난 그린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또 얘도 봐요 요렇게 와있으니까 뽀덴하잖아요 만두 안왔으면 세미알바 이름표를 지금 안달아놔가지고요 조금 죄송해요 에스클리어 아 여러분 요게 피었어요 골든피코코가 고라사블라줌에서 골든피코코가 유일하게 향이 안나는데 때맞추고 얘가 피더라구요 예 하유앙골드 그 다음에 요아이는요 산채품인데 고라질에서 왔어요 근데 명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등록 개체예요 항명 미등록이구요 고라질 산채품이에요 요아이가 조그만하죠 요거는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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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나튬 덴드로비움 시그나튬 알바에요 덴드로비움 시그나튬 알바 토틸을 많이 닮았어요 근데 토틸을 직접 보시면 토틸이 다르다는걸 알게될거에요 그러니까 내경이 지금 하얀색에다가 보니까 네 요거는 철피하고 예 시경하고 해놓은 아이 얘는 요거 꽃 한송이 있었어요 네 향좋아요 요것도 걸어놨구요 요거는 호접이에요 호접 그냥 사가고 싶어하시는 마음이 계실 것 같아서 한개씩 판매는 하고 있어요 네 여기도 호접 호접 요거 여러분 아너스몸 아시죠? 이거 어디서 왔는지 아너스몸 네 세송이 폈어요 우와 근데 약간 아너스몸이 레스토를 조금 많이 닮은 것 같은 네 네 꽃형을 봤을때 네 요거 지금 네 한송이가 잘못됐어요 다섯송이 요렇게 아 아 필래요 요거는 풍란이에요 풍란 요거 왔는데 여기서 폈는데 향이 오 진짜 마냥천리 난양천리 마냥천리 호접 아니 아니 호야 이야 호자만 들어가면 다 호접으로 발음하네요 호야 호야 요거 그때 네 여러분 류소석곡 류소석곡이 몇 송이 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때 피려고 준비했던 애들이 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아마빌레 알바 많이 컸죠 네 요거는 시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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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마티스가 이거보다 더 큰데 어떻게 폐올라지 엄청 크면 네 이래요 진짜 우와 우와 프로파일러 파피우 패들러 프로파일러 그 다음에 요거는 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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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때 커가지고 나논에서는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잘 안 보였던 아이죠 네 요거 시리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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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이 실수를 해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네 색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경험 호접 우리집에 저거 있는데 저거보다 안 이쁘다 이러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호접 야폰 야폰이 그래도 이게 하나가 남아있어서 전시를 하고 원종 호접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거든요 너무 향좋아요 네 소고보니 뒷모습 요거는 휘테니 근데 누르면 안아쓰는 후토니 그 다음에 소고릴렉스 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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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네 폴처럼 알바 네 너무 예쁘죠 네 요거는 폴처럼 세미 알바 네 카틀레아 모스콤베 네 내년에 한번 더 피워봐야 되는데요 카틀레아 모스콤베가 입장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네 요아이는 로베스트리스하고요 종에 하나하고 그러시면 된 아이러니 네 요거는 네 노빌리오 콧대 네 노빌리오 콧대 안가지고 올려다가 아 이것도 하나의 즐기는 모습이다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네네네 새송이가 정말 새송이가 완벽하게 펴주었어요 네네네네 이거는 T4 아반도노 하고요 T4 사톡스 수퍼예요 네 명펜을 저희가 안 써놔가지고 네 네 저 이러고 있는다고 소식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뭐 아프다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호남 피고 있어요 호전 이거 예쁘죠 여기서 한국에 판매했어요 체리오니모드 모스콤베가 지고있어요 이게 아틀렘 모스콤보 네 소고포니 파메리 풍란 색종 풍란 요건 단역 비올레시아 도로사 알바 비올레시아 집에 있는 것들 난원에 있는 것들 다 가지고 왔거든요 해그린 이런다고 문자 답변 못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